자,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패키지라고 하는 것이 디렉토리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의 중복을 회피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의 중복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보여드리고 있는 d.java라는 이 파일은 example3로 끝나는 패키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d.java, 자, 이 상태였어요. 이거 지우고요.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b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example3에는 b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포트하고 있는 이 두 개의 패키지, 즉, 이것과 이것이죠. 이 두 개의 패키지에서 b.class 파일을 찾는데 자, 여기에 있고 여기에 클래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b 클래스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현재 어... 이 d.java라고 하는 이 파일 안에는 자, example1 밑에 있는 b라고 하는 클래스와 example2 밑에 있는 b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동시에 로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b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려고 하면 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예, 에러의 내용은 어... 도대체 어떤 b라고 하는 클래스가 여러 개가 로드가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ambiguity라고 하는 이... 내용을 출력할 겁니다. 즉, 애매함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음... example1.d.java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어... 구체적인 이름의 클래스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예, 이렇게 그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example1 밑에 있는 b 클래스를 쓰고 싶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가 앞쪽에 쭉 열거되고 b가 나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import하고 있는 저 두 개의 저 패키지가 같은 클래스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맥락에서는 여러분이 그 중에서 정확하게 어떤 클래스를 로드하고 싶은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회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키지가 무엇인지 또 패키지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패키지를 사용하는 취지는 무엇인지와 같은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클래스 패스나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이 자바에서 가장 큰 틀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클래스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매니지먼트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소스코드로 들어가서 소스코드 안에서의 이 관리 도구들 이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다시 돌아가도록 할 거고요. 이 패키지라고 하는 개념은 이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 접근 제어 지시자 라고 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등장할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패키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